안녕하세요 사달리려고 일부러 안 시켰어요 사드려야죠 뭐요? 전 녹차하고 얘는 서랍이요 저 녹차도를 서랍이 하나요? 이게 얼마 만에 온 거죠? 드라마 끝나고 처음이죠 신업 좋다고 국장님이랑 또 기대가 커요 써봐야 아는 거지 아 이거 두 번 성공했는데 세 번도 성공하죠 우리 다 믿고 있어요? 제발들 그러지진 말라고 그래요 부담돼요 저 그거 우리 잡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태양일보 은혜영 기자가 동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은 작가 네 어쩐지 심수영 씨 고집한 거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작품 들어가는 거 있어요? 아니요 일체 여의도에 안 나타난다는 얘기 들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마음이 썩 편치 않아요 아 참 요즘 한가하시죠? 이것 좀 읽어봐줘요 세탁소에 둘러보세요? 단막인데 이 아가씨가 쓴 거예요 아 참 요즘 한가하시죠? 이것 좀 읽어봐줘요 아 그래요? 네 성함이? 마마린이요 본명이세요? 예 참 특이하고 이쁘시네 서랍에서 묵히면 안 돼요 가능하면 빨리 읽어줘요 알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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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제 머리가 한 침체